디스크 브레이커에서 디스크의 런아웃을 측정하는 모습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크 면에 직각이 되도록 다이알 게이지를 설치하고 한 바퀴를 돌렸을 때에 다이알 게이지가 움직인 총량의 1분의 2 값이 바로 디스크 런아웃 값이 되는 것입니다. 또는 면의 마모 상태라던가 균열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해 보았을 때 심할 경우에는 디스크 자체를 교환해야 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